앞으로 있을 부흥을 불지피게 하는 그 역할이 될 것입니다. 게시록 5장 8장에 있는 하펜볼 미니스트리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. 게시록 8장 5절에 보면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그게 채워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. 그리고 한국에서 모여진 많은 그 기도들이 열방을 향해서 쏟아지기를 기도합니다. 그래서 오순절에 갔던 그 불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. 네 위기 6장에 두 번이나 말을 하는데요. 그 불이 절대 꺼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죠.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너무 고맙습니다. 저희가 축복하고 너무 고맙습니다. 우리 형들님들 앞에 있는 두 자리를 받으시겠습니까? 받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